그럼 대표님은 언제쯤 들어오세요? 죄송합니다 대표님 일정은 외부에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시죠? 아닙니다 이효진씨 안녕하세요 실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대표님 좀 잠깐 뵈려고요 저 꼭 할 말 있으니까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나 피하는 건가? 전화도 안 하고 답장도 없고 지금 뭐합니까? 다른 사람들은 신년회 때문에 정신없는데? 네, 오늘이 신년회예요? 그럼 대표님도 신년회에 참석하시겠네요? 그럼 안 하겠어요? 다른 직원들처럼 신예장 가서 심부름할 거 없는지 좀 챙기고 할 것이지 아, 네 하진씨 어머, 하진씨가 여기 어쩐 일이에요? 대표님 이렇게 볼 줄은 몰랐네 반가워요 잘 지내죠? 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? 여기요? 잠시만요 제가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 좀 있다가 인사드리러 갈게요 여기 온 이유라 우리 남편 회사 신년회인데 당연히 와야죠 남편분이 LK 직원이세요? LK 그룹 대표이사예요 네? 내가 말을 안 했나? 나 LK 그룹 대표이사 와이프예요 차두윤 대표가 내 남편이에요 너 왜 안 했나요? 너 왜 안 했나? 너 왜 안 했나? 허벅지 아니지 보여줘요 헉 내 남편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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